이 참석자들을 이렇게 서로 보시면 아시겠지 또 도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안 조심하십시오 수입액이 작업할 때 잘려나간 것을 방지한 표시를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행사가 끝나고 이렇게 한번 더 먼저 해보세요 요리는 거니깐 빨리 올라갈 때 하러 가야죠 그거 한 번 기다리자 아이아 이 항공이야 아이아이 이어가니까 고춧가루 차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, 차를. 차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, 차를. 차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, 차를. 차를 많이 줄 것 같은데. 아, 된 거. 아우 씨. 이렇게 중간에 놓고 차량 양쪽으로 가는 거야, 차 양쪽으로. 이게, 이거 받고 이거. 차 양쪽으로. 차를 좀, 안으로. 차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. 차를 너무 많이 할 것 같아.